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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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안 줄 거니 좀 줘봐. 진입 한번 해보자. 약올리는 건가요? 이거 두 개씩만 보여주면서. 지금 많이 넣고 있거든요. 주는 거 없이 높습니다. 지금 살짝 짜증나요. 마지막 열 바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줘봐. 밴더야. 노란색 나온 뭐해. 없네요. 그냥 구매 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거리부터 가보도록 하죠. 칩스 핀 구매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다섯 배 바로 맞았는데요. 달달하죠. 뭐죠? 연다섯 배 바로 한 번 먹어보면서. 센세이션 바로 한 번 먹어보면서. 자... 초스피네 모조 선물인가요 오늘. 연다섯 배 바로 한 번 먹어보면서. 아... 이 녀석 더 줄런지 한 번씩 재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밖에 먹었거든요. 지금 조커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 연다섯 배 맞았죠. 아... 아쉽네요. 일렬에. 용재가리 가 없어요. 두꺼기. 네 개 맞아주면서. 자... 두 스피나 맞구요. 자... 열 배 짜리 한 번도 맞긴 했는데. 다시 없네요. 자... 마지막 스피까지 봤는데요. 190만원 일단. 이득은 보긴 했는데. 우리 오라메아테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형님들. 제가 이 녀석한테 공양한 게 얼마인데. 조금 슬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줘봐. 맛있게. 어? 이 녀석아. 맛있게 먹으면 충분한 말이야. 자... 6스피인 들어가보죠. 저 스피는 그냥 국물 마냥 넘어가나요? 맞았거든요. 야... 얼마 안되네요. 그래도 센세이션을 바로 한 번 먹어줍니다. 아쉬워요. 너는 이 녀석을 낯을 더 줘야돼. 이 정도 거품은 부족하여. 안되면 더 줘야된다. 자... 10까지 맞았으면 좋았을텐데. 안 맞아주네요. 이거를 맞았어야지.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구부러가 되면서. 자... 운영운영 다 끝났구요. 남은 스피 이제 새 스피. 두 번. 자... 한 번 더 흘려주고. 뚝. 맞아가는 운이 없죠. 과연 마지막 스피는 한 번 더 줄지. 이... 이... 30벨트에 너무 적어요. 그래도 일단 두 번 다 리뷰 보긴 했거든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테리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미스테리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아... 에이 한 번 맞아주면서. 돌려주고요. 10배 자리 케이크까지 한 번 맞아주고. 나이스 한 번 먹어줍니다. 자... 남은 스페인 10바퀴. 한 번 줘봐. 이 녀석아. 좀 시원시원하게 줄 한 말이야. 영대강 4개까지 10배. 또 2득 봤죠. 센세이션을 한 번 더 먹어줍니다. 어... 계속 2득은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물고기 한 번 더 맞아주고요. 자... 한 번 더 오셨죠. 와일당 하나 놓치고. 한 번 더 흘러줍니다. 또 흐드네요. 이 녀석. 스핀 값 주는 순간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주지 않네요. 잘. 자... 남은 스페인 3바퀴. 한 번 더 흘러주면서. 짜니 한 번 더 맞아주고요. 슈퍼비 한 번 더 먹어줍니다. 마지막 바퀴는 흘러고요. 한 번 리얼에. 용대가리. 아하... 슈퍼비 걸어막습니다. 계속 수릭은 나고 있거든요. 오죠. 오늘.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네... 자... 한 번 더 미스테리 들어갑니다. 육수핀. 자... 에라. 이 녀석아. 한 번도 안 줄래요. 자... 빠르게 가봅시다. 빠르게 빠르게. 그래도... 그래도... 이 육수핀에서. 맥스 터질 수 있습니다. 아하님들. 제가 육수핀. 어... 추가받으면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곱이 너무 적다. 제가 236곱에서. 육수핀에. 맥스 한 번 더 먼저 있거든요. 자... 과연. 맥스 한 번 줄런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없는 연타 맞아주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육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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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이 없네요. 와쉽습니다. 요거 한번 더 주나요? 언젠 무에요. 뚜껑이 말았는데요. 과연? 없습니다. 맥 한 번 전에 한번. 아직까지 반타닥 했거든요. 자... 한 번만. 이야.. 추가 한 번 더 봤습니다. 오렌지 Tet. 뭐 큰 이득은 없는데 잠들마리도 계속 구워주고 있습니다. 6스피도 받아가면서 저거 들어가죠. 8팬차게 한 번 더 받아주고요. A 한 번 더 맞습니다. 펜까지 몇 번 알더라구요. 나이스 한 번 더 먹어줍니다. 자 남은 스피드 5바퀴 어우 주자가 아깝네요. 1열 오호 지금 주니크림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연타 맞았구요. 한 번 더 연타 맞으면서 자 남은 스피드 바퀴 스피드가 마지막 치워주니 야 스피드가 부치워줍니다. 이녀석 형님들 만발이 한 100바퀴만 돌려놓고 화장실 빨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스킨부로 지니에로 쫓아올게요. 하필 쇼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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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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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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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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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이션을 먹어주면서 수익보고 갑니다 수익보고 가요 자 올려 쳐서 열스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있거든요 열스픈 바로 가보죠 요거 다음번에 미스테리 한 번 사볼라 했는데 스피니 열다섯 개네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자리 한 번 맞아주고 한 번 더 열대자리 맛은 없었어요 자 한번 들려주고요 그림이 뭔가 줄 것 같은 그림인데 항상 줄 것 같은 그림은 있거든요 죽진 않아서 그렇지 자 한번 줘라 오늘 한번 줘봐라 토끼야 너라도 나에게 웃음을 줘봐 자 열 배짜리 한 번 더 맞아주면서 나이스 한번 챙겨줍니다 자 남은 스피니 이제 두 바퀴 거든요 과연 마지막에 챙겨주나요 어림도 없죠 마지막은 안 챙겨주네요 이녀석 물리니까 바로 죽입니다 바로 죽여요 한 번 더 육스피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만 줘라 크게 줘봐 자 K랑 쟈니 한번 맞아주면서 넘어가고요 어 끝까지 연결이 안됩니다 아쉬워요 내가 한번 챙겨줍니다 너무 아쉽잖아 자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남은거 두 스피니 과연 챙겨줄지 죽일지 죽일 것 같습니다 아 사열에서 계속 안맞아주네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마지막 미스테리 한 번 보고싶습니다 마지막 미스테리 한 번 보고싶습니다 미스테리 한 번 보고싶습니다 미스테리 보고싶습니다 미스테리 보고싶습니다 자 스피는 20개 아 2 3 5 5개 손해보네요 빨리빨리 잡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만 받아주고요 자 다음 스피니 끌리면서 계속 계속 가보도록 하죠 목가 끝까지 맞았는데 얼마 안되네요 28만원 먹어주면서 다음 스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가보죠 개수가 적으니까 그린판은 이쁘네요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림판 자 추가주나 추가 없었고요 자 맛이 없네요 그린판은 이쁘죠 형님들 뭔가 자작자작 잘 쪼개집니다 독이 높을때는 이런 그린 많이 안나오는데 적은 배세에서는 좀 잘 보이네요 자 한 번 더 연타맞아주면서 나이스 한 번 더 챙겨줍니다 질꺼기 맞았고요 귀 한 번 더 맞습니다 잘 맞네요 개수가 적어서 보니 잘 맞습니다 자 한 번 흘려주고요 두 번째도 흐르고 세 번째까지 흐릅니다 자연 방울 한번 봐도 흐르네요 조금만 더 먹으면 되거든요 자 자 여기까지인거 같죠 또르 한 번 가봅시다 또르 어제 제가 세 번 실패하고 갔었거든요 자 바로 가보죠 아 아 야 구멍맞네요 하지만 이런거에 쫄지않는 조커죠 들어가 그렇지 한 번 더 바로 가겠습니다 선풍기 모양 과연 안전하게 찾기 했고요 좋아요 요거 이빨두기 한 번 제가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지 그렇죠 첫 번째를 받아갖고 스몰트스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야 똥망치 바로 날려주고요 야 뭐야 연타 망치 이거 일단 한 번 들어가긴 하거든요 도비 없는데 이거 뭐죠 야 이거 산망치입니다 뭐 달달해요 이러면 달달하죠 뭔가요 어이가 없네요 달달하게 망치롭게 챙겨주면서 달달하게 망치롭게 챙겨주면서 24만 5천 2배로 센세이션을 한 번 먹습니다 좋아요 자 그 한 번 더 맞아주고요 망치가 연속 두 번 다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번판은 고구 이빨이 올리면서 챙기는 걸로 가야겠어요 1년에 A 나와지니 A야 안 나와집니다 고구 7개 7배 나쁘지 않죠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 텐조가 텐 몇 타 없고요 아쉽네요 짠이 한 번 더 받아줍니다 좋아요 우리 곱하기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자 흘리지 않말자 하는데 바로 흘려주고요 어허 이렇게 두 번 흘러요 안 돼 안 돼 더 먹어야 돼 이 녀석아 일단 끝까지 맞습니다 좋아요 더 달려와주니 아주니 더 안 달려왔고요 이제는 텐 텐 텐 텐 텐 그렇지 짠이 한 번만 나와줘봐 짠이 한 번만 더 잘 흐르네요 바닥이 망치가 빨려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잘 흐르죠 자 한 번만 더 흘려줍니다 한 번만 더 흘렀고요 오늘 좀 잘 흐르네요 바닥이 망치가 빨려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잘 흐르죠 아 한 번만 더 흘려줍니다 1열의 A난 잡니조가 3열의 아하 연타가 없어요 아쉽습니다 이거 한 번더 맞아주고요 9분 15개 어 진짜 연타 안되네요 15분에 그림만 와도 맛있거든요 이게 맛있는 누가 아니라 막기만 하면 됩니다 막기만 하면 돼요 A가 연타 살려주면서 연타 한 번더 있니 아쉽네요 그래도 30만원 더 넘어줍니다 이 녀석아 좀 연결되봐 스피드 이제 얼마 안남았거든요 그림이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은거는 2스피인데 가장 마지막 스피네 그림 방법만 이뻐해주봐 케이크까지 아 아쉽네요 살려주니 연차 살려줘 그래도 40만원 챙기면서 190만원 수익포문 봅니다 한 번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죠 추가준비 추가 없네요 요거는 프로까지 말고 18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질 것 같긴 하거든요 들어가지고요 캠플 잘 됩니다 과연 아 역시 흥이게 한 번 쥬는 털거든요 자 잘 한 번 가봅시다 추가준봐 여소봐 추가 그렇죠 이건 진짜 딱 한번 열일 열에두고 보겠습니다 이건 줘야지 어.. 이것도 주겨 사과졌는 자식이 잡아두는 게 없어 자, 패스에 가보도록 합니다 안전하게 차키 핵 그려 아, 요 한 구멍이 맘에 안 드는데 들어가! 그렇죠 자, 마지막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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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들어가야지 그렇죠, 다시 풀어봅니다 자, 이번엔 망치가 천천히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자, 써보도록 하죠 야, 또 빠른 뿅망치 왔어요 아, 일단 2때면 한 번 밀리긴 하거든요 이런 짜니까지 밀리죠 아, 뭔가요 오늘 빠른 망치 자, 토르 더 딸려 아, 여기서 같이 맞아주면서 자, 크기는 한 번 더 넘어갑니다 빠른 망치로 일단 스윙 챙겨서요 자, 239만 7천원 센세이션을 먹어주면서 연속 2때부터 빠른 망치입니다 빠른 망치입니다 빠른 망치예요 자, 처음으로 스윙을 챙겨주고 있는 우리 토르 친구인데 이렇게 막기가 쉬운 거였나요, 망치가 비가 연장 한번 태워주면서 다음번 누나 있네 누나야 일렬이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흐르고요 아까랑 좀 상황이 비슷하네요 계속 흘러갑니다 흙도 흐르고 있죠 시원하게 흐릅니다 시원하게 흘러요 자,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맞아줍니다 자, 9가 땡겨지면서 2까지 맞아주고요 1렬에 2렬에 1렬에 1렬을 키는데 A가 살려주네요 A가 한 번만 아쉬워요 5분 12개 자, 한 번 더 흐려주면서 자, 여기까지인가 보니 이거는 더 실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녀석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분 여기까지 보죠 망치 이후에 뭐가 없습니다 자, K 한 번 더 맞아주고요 자, 연타 한 번 맞긴 했거든요 다음 거 없죠 그 밖에 만나수빈 과연 주나요? 안줍니다 결국 토루에서 흠선에는 없었네요 토루 친구 만나러 갑니다 뭐죠? 처음 보는 게임같은데 일단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딘 가보죠 자, 5딘 매실은 이렇게 달달하게 한 번 먹었거든요 바닥 한 번 보고 갑니다 자, 들어가 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짜니언턱 받았죠 자, 이거 바닥받는 거 원하는 게 아니야 친구야 지급을 줘야지 아니, 그만해 어어, 그만하라 했다 알았어, 그만하라고 어어! 달달하게 먹었죠 달달하게 먹었죠 자, 스캡터 못 별로 보이는 거 같지 않으니깐 구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부터 시작해보죠 흠! 이걸 어떻게 먹은 거죠? 500, 900? 589개 나쁘지 않게 먹었었네요 자, 첫 스피부터 들어갑니다 자, 한 번 섞어주는 거 맞으면서 있니, 바이킹? 없네요 빠른 퓸이 나왔고요 이것 좀 썩혀보자 그렇죠, 한 번 썩으면서 두 번째까지 썩었거든요 이번엔 맞춰주겠죠? 그렇죠, 이번엔 맞춰됩니다 문세배 연타, 이거 좀 꺼줘봐 연타 잘 쪼개졌거든요 연타줘 그렇죠, 한 번 더 살려줍니다 바이킹 나오니? 바이킹 10 그렇죠, 바이킹 맞아주면서 연타 올라갑니다 자, 좋아요 이거는 연타 좀 더 맞아주면 좋겠거든요 잘 쪼개져서 좋아요 계속 맞습니다 A있니? 가능성 많아 어, A가 안나와주나 Q도 있거든요 연타야! 아, 아쉽습니다 여기서 끊기네요 자, 일단 수익은 봤거든요 일단 두 바퀴 흘려주면서 세 바퀴째까지 흐르네요 조금만 흘러 에이 한 번 받아주면서 바이킹 나오니? 바이킹은 없네요 구분열배 야, 이거 오딘아! 오딘! 없네요 오딘주는 꼬라질 못 봅니다 꼬라질 못 봐요 자, 퓨리 하나 더 없니? 곱 12배거 있네요 지금 자, 퓨리 하나만 더 줘봐 욕심인가요? 일단 두 가지 한 번 더 맡기는 팀이라 두 가지 한 번 더 맡긴 해요 자, 여기까지인 거 같은데 텐 나오면 살거든요 아쉽네요 대체적으로 요 녀석도 오늘 스킨 값은 다 줍니다 웬만한 스킨 값은 다 챙겨줘요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보죠 첫 바퀴 흘려주면서 두 번째 와이유를 한 번 맞았는지 안좋아요? 브라카스 없니? 아깝고요 요 분에는 펑스핀 냄새가 납니다 펑스핀 냄새가 나요 계속 흐르고 있죠 구루 한 번 더 말아주면서 이번엔 펑스핀이네요 네, 연타도 없고 못붙였고 자, 마지막 스킨 까지 펑입니다 이거 올려서 한 번 보고 느낌 없으면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놀이 마지막 한 번 구매 추버죠 수나 못 받았네요 자, 열 스킨 바로 가봅니다 자, 척박기 와일드로 한 번 맞아주면서 어... 짠이 있네 그렇죠, 짠이 뒤에서 맞았네요 연타 한 번만 2열의 구 아깝고 그렇지, 오딘! 아, 구비 너무 적어요 3급에 이렇게 오딘이 와버립니다 아, 목적을 뺏는 뭐가 잘 와주네요 코르던, 이 녀석이던, 저 녀석이던 자, 구 한 번 받아주면서 어, 많이 맞았네요 자, 연타 한 번 더 말고 그라가스 나와봐 그라가스야, 술 마셔야지 한 번 살려주면서 술 마셔야지 안 마실 거야 안 마시네요 자, 두 번째 오, 끝까지 맞아주면서 연타 되나요? 그렇죠, 연타 한 번 들어갑니다 아, 추가 연타 없네요 고 마흡 빼거든요 이제 퓨리 한 번 와야지 전자에 퓨리 한 번도 못 받거든요 자, 연타 빈이 퓨리 땡겨봐 일렬의 짠이 일렬의 짠이야 없네요 자, K로 맞아라 이럴 거면 K로 맞아야 돼 아, 노죠 안 줍니다 자, 기사해요 자, 곱 좋죠 지금 좀 달달합니다 남두 스피 퓨리가 과연 나아줄지 기대해보면서 아, 와일드네요 마지막 스피는 과연 뭐 주나요? 없네요 시익 봤거든요 요거 살짝 내려서 12360으로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추가 스피는 없고요 좀 아쉽네요 자, 바로 하보도록 하죠 혈ool 첫각기 그라가스가 한번 살려주면서 흘렬의!! 텐조바!! 이어가 누나까지 야이 자식아 술을 먹었으면 굳게 먹어야지 또 나오고 있어 두 번째까지 흘러주면서 세 번째도 흘렀고요 에이! 맞아주면서 우리 누나 땡겨와줄이 누나야 나와 봐 덥네요 자 맛이 없게 맞고 있는 와중에 혼자 한번 먹어 줍니다 뿌리가 자네요 뿌리가 잡니다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빠이킹 빠이킹아 빠이킹 없구요 자 마지막 수핑까지 봤는데 목숨 목숨이네요 이 친구 아까 이 게임 한번 이거 뭐죠? 옛날 게임 같은데 할배가 미녀를 데리고 있어 최대 천배 가닥 게임인가 보네요 이 할아버지가 미녀를 끼고 있어서 한번 구경 왔는데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어 렉다 마일드가 뭐 많이 나오는데 뭐 돈이 뭐 돌아갑니다 여기 뭐 돌아가요 어 번개 계속 맞으면 주는건가요 이거 번개가 맞으면 주는건가 뭐지 어 번개가 맞으면서 보너스는 진입인가봐요 알겠습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용가리 한번 보고 가야죠 안 보면 섭섭합니다 우리 용가리가리 자 20바퀴 들어갑니다 자 2개 보였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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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자 바로 진입했죠 좋아요 우리 용가리 보고 갑시다 스케터 많이 나와주길 기도하면서 자 6스픈들어가보죠 자 한바퀴 흐르고요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죠 꽝스픈인거 같네요 남은거 2개나 먹고 마지막 스피밍 살려주니 살려주진 않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쉬워요 자 8만원 4만원 4만원 2만원 야 너무 짠거 아니야 20만원짜량을 먹어주면서 57만4천원 나이스 한바퀴 먹어줍니다 좀 더 보죠 와 연타진이 뭔가요 야 이렇게 연타진이 깔끔한데요 이번엔 과연 장타로 이어질지 야 좀 많이 나와봐 야 아무리 연타진만 너무 안주는거 아니야 자 마지막 스피내 과연 야 라이경노서가 설레기만 하고 주진 않네요 이런 4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그래도 10만원짜리 이용 하나 더 있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스피납은 멀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하죠 자 53만원 챙겨주면서 20바퀴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보였구요 4개 보였고 3개 한번 더 4개 한번 더 1개 2개 1개 4개 계속 잘 보이네요 마지막 20바퀴 5개 5개 욕발이 왔으니까 없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이가 한번 봐주도록 합시다 이건 바로 구매할게요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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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며칠 전에 할 때 진짜 여기까지 계속 진입을 했거든요. 맛은 뒤지게 없었는데 여기까지 진입하긴 했었습니다. 아저씨 한번 흘려주고요. 두 번째도 흘러내요. 아저씨 한 명 나와주면서 한 개 적립합니다. 양한형 나오지 말지 이거 나올 거면 그래도 아저씨 두 명 적립하면서 연타 없네요. 아저씨 두 명 빨리 와봐. 빨리. 스피나기 안 남았거든요. 잡아볼게요. 그렇죠. 잡아서 한 명 잡아왔습니다. 자. 자. 다음 스피나기 안 남아가보자. 다음 스피까지만 넘어가보자. 아저씨야. 넘어져. 그렇죠. 다음 스피 진입합니다. 2레벨 올라가요. 한 명도 나와주니. 아하. 한 명도 나와주진 않았고요. 자 이제는 곱하기 2배죠 자 바로 갑시다 한번 털려주고요 아저씨야 좀 나와봐 아저씨 계속 안나와줍니다 안나와줘요 자 비싼건 아까와봐 쏩니다 쏴요 비싼게 있을지 10만원대가 두마리밖에 없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따불이기 때문에 78만원 먹어주면서 수익 봅니다 좋아요 자 아저씨 한번도 안나왔고요 이제는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수익만 봐주면 된다 아저씨야 나와 아저씨 그렇죠 그래도 50만원 한 번 더 먹어주면서 수익 봅니다 달달해요 자 마지막 스피인가요 아저씨 한번만 더 나와봐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수익 보면서 홀드앤스피으로 갑니다 아 다이 geldi 자 다이아 다이아 나와봐 다이아 다로 한 번 봐야되는데 다이안가 안나옵니다 gibi 한 번 Into 아 너무 짠해요 오만스타트 가 뭡니까 오만바리스타트 많이 나와줘야되거든요 이제는 다이아나와봐! 다이아 들어가면서 다이아! 없죠. 다이아 언제 보죠. 다이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다이아가 안나옵니다. 아 소리가 너무 짜네요. 오만 스타트가 뭡니까? 오만 바리 스타트.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 바퀴 흐르면서. 두 번째 흐릅니다. 이 녀석 봐라. 자 세 번째 노가연. 야 이건 아니다. 너 이건 아니야. 너 진짜 이건 아니야. 그럼 안 돼. 안 돼. 살려는 줍니다. 야 이 새끼 간 쫄지게 하네요. 발길 멀거든요. 언제 올라가죠 이거. 개똥포인 받아가지고 이거. 야 반피하는 느낌인데요 완전. 스무스하게 흐릅니다. 스무스하게 흘러요. 자 타이야만 줘봐. 아니야 미안해. 타이야말고 살려만 줘. 타이야말고 살려만 줘. 살려줘. 에라 이 새끼야 이거 맞나. 하나 한 번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자식 봐라. 자 코인 맛있게 진입해보자. 아 뭐죠? 잘못 샀네요. 아저씨 보러 갑시다. 네 잘못 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저씨 맛있었으니까 바로 한 명 나와주고요.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저씨 한 번 흘려주고 두 번 흘려주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나와야지. 그렇죠 나왔고요. 두 명 나와줍니다. 좋아요. 우리 아저씨 한 명만 더 나오면 되죠. 자 35만 4천원 챙겨주면서 아저씨 한 명 나와야죠. 그렇죠 좋아요. 이벤트까지 좋아요. 맛있는 건 아까 봐. 과연 맛있는 게 있을지 말아요. 물고기. 아 삼열이 꽝이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달달하게 먹었죠. 자 37만 7천원 먹어주면서 다음 단계에 진입 확정합니다. 좋아요. 아저씨 한 명 더 나와주면서 정립 하나 더 해갑니다. 나쁘지 않죠. 아저씨 핀 세게 남았거든요. 자 아저씨 한 명 더 나와주니 한 명만 더 아쉽네요. 자 레벨 2 진입합니다. 가보죠. 아저씨 한 번 흘려주고요. 자 아저씨 빨리 나왔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두 배로 40만원 한 번 더 먹어주면서 스윙 꾸모합니다. 자 아저씨 두 명이면 다음 단계거든요. 좋아요. 이거 레벨 3 갈 수 있겠죠. 충분히 23만 6천원 한 번 더 먹어주면서 남은 스피링 7바퀴 자 아저씨 일곱 번에 한 번은 나오겠죠. 자 쭉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안 나와주니 설마 설마 마지막에 아저씨 아 없네요. 이 자식이 날 낚아 제대로 낚였습니다. 아저씨 낚시꾼 맞네요. 낚여버렸어요. 비싼 코인 줘봐. 얼마 안되네요. 코인이 또 10만 12만원 12만원 좀 안되게 스타트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역시 첫바퀴 스무스 하구요. 어 타야가 다 지나만 갑니다. 지나만 가요. 자 세 번째 과연 살려줄지. 야 너무 안나옵니다. 코인 오늘은 코인은 아닌가봐요. 오늘 자 한번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제발 좀 많이 줘봐. 친구야. 아저씨는 많이 줍는데 너는 왜 없는 거야. 어 2만 3200원짜리 한 개씩만 나오네요. 40만원까지 올라갔구요. 더 줘야지 이거는. 다이아 하나만 줘봐. 나도 다이아 먹고 싶다. 계속 흘러요. 그럽니다. 자 3만원짜리 한 번 더 살았구요. 이제 반 왔거든요. 언제 줄래요. 언제 줄 거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어 다이아가 쓰질 않네요. 많이 지나가긴 하거든요. 많이 지나가죠. 근데 서지는 않아요. 자 과연 마지막 수비 살려줄지 죽일지 죽일지 야 아 오늘 코인 맛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반패 한번 들려봅시다. 오랜만에 제가 반패 크게 먹고 거의 놀러오질 않았었거든요. 오늘도 오늘도 황덕자로 바라면서 허벅으로 가죠. 14세 스타트 합니다. 자 들어가자. 잇! 반패야 오늘은 좀 줄거니? 안줄거니? 자 물 바로 땄구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일곱 황하리 아이템 일정 두개님 또 일곱 수집합니다. 조커 일곱 수집 잘하거든요. 자 한번 흘려주고요. 느낌이 안좋은데요. 마지막 살려줘. 친구야. 그렇죠. 두배 물조리개로 한번 살아갑니다. 자 물조리개 좋았구요. 분한칸도 못다니. 자 마지막 스핀 이번엔 죽나요? 죽나요? 죽지마봐 살아봐 그렇죠. 6대짜리 물조리개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좋았구요. 자 할라 오 좋아요. 문 다 닫거든요. 이제 삽만 많이 나오면 된다. 자 핫갓길 그러면서 삽을 기대해보고 있는 조커입니다. 야 마지막 죽이지마봐 많잖아 구멍 받아 죽지마 하하 이렇게 많은데 좋습니다. 큰 소리는 안 받거든요. 한 번 더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바자 잇! 자 열쇠베 스타트거든요. 불복 줄긴 했죠. 과연 이번 스킨행에 삽이 나와줄지. 뭐야? 바로 나온다고? 이건 좀 아닌지 않아? 돈을 따야지 이 새끼야 갑자기 이렇게 첫 첫 봉삽이 나온다고? 죽지마봐 아직 죽을 수 없어! 아유 역시 반대 반대죠. 어떻게 역시 이게 반대죠. 반대입니다. 어제 진입 못한 우리 까레오 다시 한 번 진입 보도록 하죠. 열갑기부터 보겠습니다. 2개 보였고요. 2개 2개 들어갑니다. 자 2개 진입해야 된다. 2개는 필요 없어. 진입해야 돼. 진입 2개 왜 또 한 개씩 밖에 안보이죠. 20바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해줘. 진입아. 2개만 보이네요. 자꾸 10스피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2개는 보이거든요. 3개를 줘야지. 2개는 의미없다고 했잖아. 계속 2개만 보입니다. 연타로 계속 두개에요. 자 진이 있는 팀 살살 오거든요. 야 세개 한 번만 줘봐. 왜 자꾸 두개야. 계속 두개만 보입니다. 계속 두개만 보여. 일해선 안 돼. 친구야. 일해선 안 된다고.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자 진이 한 번만 봅시다. 한 번만. 제발 진이 봐. 아 없나요. 이제 나갈이 너무 아쉽긴 한데요. 라스트 열심히 보고 없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죽어처럼 오면서 지식이 안되네요. 이 친구. 얼마나 빨간거죠. 지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어제. 이 친구. 며칠 안 갔었거든요. 이 친구. 며칠 안 갔었거든요. 자. 10스피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0스피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처음부터 맞아주고요 연타있니? 그렇죠 탱이 한번 살려줍니다 에이스 아쉽네요 그리고 나이스 한번 먹어주면서 기분좋게 들어갑니다 와일드 두개 놓으신거 너무 아깝고요 한번더 투와일드인데 아 좀 아쉬워요 뭔가 좀 아쉽네요 나이스 한번더 챙겨주면서 와일드가 중인데 뒷그림이 좀 아쉽네요 자 한번 흘려주고요 템 A까지 맞았죠 아 나쁘지 않고요 9분 9배 나이스 한번더 챙겨줍니다 어 이거 와일드 A가 맞아주면서 텐이니 텐 연타 없었고요 자 남은건 이제 두스피 남았어요 과연 두스피 하나 한번 터뜨려줄지 일단 텐 맞으면서 연타가 짜리밖에 없네요 마지막 스피 과연 아하 없습니다 없어요 형님들 지금 이거 마지막 스피 구매하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스피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한번 크게 맞춰줘봐 자 자 한바퀴 흐르면서 공하기 아 대수도 없는데 끝까지 한번 맞아주지 아쉽습니다 연타는 좋고요 한 번 더 연타 아쉽네요 자 한바퀴 더 흘러주고요 어 추가도 못봤습니다 얼마 안남았거든요 자꾸 흘러요 그만 올라야되는데 9분 8배 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 흘러봐 에이 한번 받아주면서 고릴라 2개 있니? 고릴라 2개 케익 한번 더 살려줍니다 9분 올라가고 있어요 자 남은 것의 스피 남았거든요 그렇죠 추가 받아줍니다 너무 좋아요 이 시점에 추가 아주 달달하죠 좋습니다 근데 맞질 않아요 2스피 흘려주면서 2스피까지 흐릅니다 야 그만 흘러라 Q 에이 다 맞아줬어요 달달하죠 이겁니다 이거예요 좋아요 고릴라 고릴라 양쪽에 고릴라 60인가요 아직 기회 있거든요 여타 좋아요 그리고 센세이셔널 260만원 먹어주면서 조금 살아나는 조커입니다 조커예요 조금 살아나는 조커예요 자 슈퍼비 한번 더 챙겨주면서 자 마지막 슬피네 과연 주나요 태너 태너 뒤로 맞았거든요 하이에나까지 K 맞습니다 좋아요 연타 테니 안되네요 그래도 430만원 챙겨주면서 반타자 가고 갑니다 형님들 오늘 1분방송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저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식사 챙기시고요 더우니까 더위 먹지 마시고요 이따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